자, 뭐... 계속 가보도록 하자 어? 나무가 없네? 나무해야겠네? 나 버팔로 사냥 간다고 했었지? 참 아, 버팔로 사냥 가려면 그게 필요하지 아이스 마트 버팔로가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원래 방어용으로 버팔로를 이렇게 좀 번실 수 있는건데 많아도 너무 많아 야, 이리와 한 세 마리만 잡죠? 한 세 마리만 잡죠? 어? 어? 아! 어이구! 갈뜰 좋아 오오오오오오오 가방 또 만들 뻔했다 그 크람프스 가방이라는거는 뭘로 얻는건데요? 이게 뭐 능력이 어떤게 더 좋은건지 주식이 꼭이예요 주식이 같이 우리 옆에 물어봅시다 주식이 다시 남은 한 명이 100일 넘기겠는데? 뭐 어렵지 않게 100일 넘길 것 같아요 나무도 좀 해야되고 디아클로스가 뭐에요? 어 뭔소리야 이거 아니요 나온적 없는데 거대사장? 나온적 없는거 같은데 토끼야? 토끼 되게 많이 죽였잖아 지금까지 뭐지? 예 그거 아 걔 그 용같이 생기네 걔는 나왔었지 걔는 두번정도 나왔는데 다 잡았는데 근데 가방 안좋는데 걔 그 가방의 능력이 뭐에요? 한 한 한 12칸 되나? 이 정도야 12칸? 12칸 정도 되면은 정말 잡을만 할텐데 16칸? 야 16칸? 흐흐흫 잠깐만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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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었지? 자 저기까지 타 좋아좋아 포키 포키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거 썩기잖아 뭐까 음 펌프킨 이것도 잠깐만 이거 쓰는 다른것도 없.. 있지않나? 아 참 나 그 얻었으니까 다른것도 좀 만들어보자 섀도우 마니풀 레이터 마니풀 레이터 뭐하는거야? 이즈 이즈디스 이븐 사이언스 애니모어? 이건 뭐에요?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이게 뭐지? 펜프루트 이건 뭐야? 뮤직 투 스무스 세비지 비스틀리 이건 뭐고? 맨드레이크 들어간다는건 너무 한데? 비스틀리 비스틀리 아 그럼 별로야 이건 뭐에요? 섀도우 마니풀 레이터 이건 뭐에요? 마니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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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틸 ioè 설교 마니풀 แ 뭐 여기중에서 뭐 좋은거 있어요? 아이스 스태프말고 원맨 밴드 이븐 크레이지뮤 어 뮤지 뮤지션스 엠 엠 엠엠스 크라이트 어 팔로잉 나를 따라온다는거 같은데 정식력이 이거 말고는 쓸만한게 없네 빨간보석 쓰는 나이트 라이트 이것도 별로 안좋다고 안좋다고 한거 같고 좋은게 없네 아이스 스태프랑 이거 말고는 쓸만한게 없는거 같은데 음 스윙킷 스윙킷 어 어 이건 뭐야 방식 왠시 윈터헤드 윈터헤드? 겨울 겨울 윈터헤드 이건가? 윈터헤드? 나이트메어풀 풀 어 나이트메어풀을 만들수있네? 왜? 아 대신 악마의 꽃이 되게 들어가는구나 윈터헤드 윈터헤드 하나 만들어볼까? 넉터헤드 옆에 핫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짠! 야 따뜻해보여 난 따뜻한 바니모자를 쓴 생존자임 생존자임 나 하나도 안춤 나 하나도 안춤 근데 그거 미뤄야 되니까 어렵지 않나요? 차라리 아까처럼 그냥 빨리 잡는게 나을 것 같은데 비 마인 어 비 마인 비 비 마인 애들 또 오네 아이 벌소리 진짜 정말 싫다 저거 말리려구 여기 여기 그 그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있다 오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은데? 다 죽는거 아냐? 하운드한테 다 죽고있는거 아냐? 하운드한테 다 죽고있는거 아냐? 하운드한테 다 죽고있는거 같애 애들 펭귄 다 죽고있는거 같애 아니다 아니다 펭귄 아이 그 하운드가 다 죽는다 아잇 뭐지? 뭐 그 개 다 써뭐 이거 뭐야 왜이래 여기다 어? 체스터 어디갔어? 어 체스터 죽었다 아아 체스터 죽었어 아아 체스터가 죽었어 체스터가 죽었어 아 그래요? 아 아 음 음.. 아 체스터가 죽었네? 나 비.. 거시기 좀 만들려고 했더만 나무가 나고 필요한 거 아니야? 나무가 나고 필요한 거 아니야? 갈릭 왜 안 오는데? 왜 안 와? 야! 체스터야! 아 체스터 안 오네? 물개 캠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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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없으라 일단 요 왼쪽에는 없었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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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이거 어떡하지 어... 달걀을 몇개 만들까? 어... 달걀을 넣고 아 이게 그나저나 그... 체스터 왜 안와? 이... 원트 투 슬립 이거는 자기를 원한대 겨우 미트볼 만들어졌네 제기를 망했다 아 이거 어떡하지? 체스터 없는데? 참 나무도여야되지? 어... 내일은... 이 망치는 황금망치가 없죠? 황금망치 황금망치 하니깐 이상하네 이... 이 망치 이 망치 이 망치 동굴이나.. 동굴이나 찾아서 거기나 타먹을까? 동굴이 바로 여기 있는데 내일은 동굴 가보죠 어 이거 하나 더 만들자 광산모를.. 광산모 어디있지? 광산모 여기 있었나? 마이너해 밀짚모자 하나 밀짚모자 황금 안 들고 황금 하나 해 황금 하나밖에 안 들어가? 뭐 이거 하나 더 만들면 되죠 밀짚모자 어? 체스트 왔다 어 체스트다 꼴 40개? 꼴을 40개나 가져가야 돼요? 꼴이 뭐한... 꼴... 꼴... 용도가 뭔데? 꼴 먹으면은 정신력이 차나? 별사탕? 아 나 그러면 잠깐만 배고픔이랑 피 그러면 굳이 꼴 안가지고 가도 되지 않나? 어... 그러면... 그러면... 뭐였지? 뭐였지? 아 그거... 그거 뭐... 그거... 그거 어딨냐? 버그... 키퍼... 해 아... 이... 여... 이게... 여덟 개나 필요하구나... 이런 사람은 안 돼요... 이렇게... 여덟 개나 쟤네들을 데려다가 쟤네들아 쟤네들아 쟤네들 이거주면 안되는데 쟤네들 이거주면 나중에 죽일때가 힘들어 내가 직접 죽여야돼 그냥 내가 싸우자 아 너무 많은데 얘를 데려가야될거같은데 몇개 더 컴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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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아니지 야 거기서 죽이고 이것때문에 하는거지 아 배고프네 괜찮아 이거 하나정도는 더 어 어딨냐 어 쓰던거 어딨어 어딨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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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까지 다 따자 저거까지 다 따자 어? 다 썼네 빨간벌이요 빨간벌은 그냥 죽이는거죠 쓸데없어요 저거 내가 알기로는 쓸데없는데 아 아, 나 배고프지? 아, 이거 쓰면 안되는데? 저녁이라 안되겠다. 아, 나 배고프지? 으음... 넣어놓고 벌은... 쟤네들 잡아서 쓰면 되겠죠 뭐 봄에... 봄에 쟤네들 나오면은 벌 잡아서 진짜 잘 나오던데 뭐 얘들 잠깐만 35... 그러면은 35, 70, 100, 105일까지 겨울이란 소린데? 아 겨우... 나무해야 되는데 참 나무하자 나무 아... 이건 뭐지? 허니... 덩글? 뭐지? 야... 흠... 오케이 해체 모두 다 해체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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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이제 벌을 잡고 흠... 흠... 방추망... 흠... 몇 개 더 만들자 3단계 됐으려나? 집안? 저거? 저거 거미집 3단계 됐으려나? 가볼까? 가볼까? 흠... 흠... 가라 A는 것 어서오세요? 아... 라이링 나 나무 해야 된다고 했지? 참 쓰으으으... 어 3단계 됐다 3개 다 3단계가 됐단 소린데 3개 다 3단계 아 이건 안됐네 아 이거 하나 안됐네 저건 뭐 나중에 털고 일단 나머지 있는 것부터 털자 100일째 되는 날 저거 다 털로가죠 일단 나무가 급하니까 나무하자 혼자야 혼자 괜찮아 나무괴물이란 아름 나무괴물 나오면 그.. 아 뭐야 빨리 죽여야지 어? 도끼 아 이거 너무너무 안 자랐어 좀 많이 자란걸로 예 펭귄도 있어요 오! 삽이 부러졌어 삽이 부러졌어 삽이 부러졌어 삽이 부러졌어 이럴수가 삽이 부러졌어 이럴수가 삽이 부러졌어 잠만 금 나무도 아 그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삽 만들고 도끼 아 에 나무 나와라 나무정력 나와라 나무정장에 이것저것 저 뭐 아이템 줄때가 있던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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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잡아보셨나요? 코끼리 잡아보셨나요? 코끼리 잡아보셨나요? 어? 두개밖에 없네? 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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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여기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거의 내구력이 다 되가네 저거 벌집있죠? 벌집 내가 만든거 거기서 벌이 나오잖아 그거 잡으면 그 다시 벌 나오나요? 그거 잡아가지고 늘리려고 하는건데 그거 잡아가지고 늘리려고 하는건데 그거 잡아가지고 늘리려고 하는건데 필드벌집 말고 필드벌집 말고 그냥 내가 내가 갖고있는 이거 내가 지은 지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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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벌집 어떻게 늘렸어요? 아 나와요? 아 나와요? 벌집 어떻게 늘려 그러면 늘릴 방법이 생각이 안나서 벌 하나하나 잡고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던데 근데 내꺼 내가 만든거는 별이 많이 나오더라 벌 하나하나 나와 아 저저저 내가 벌 네마리 잡냐고 저거 만드는데 벌 네마리 잡냐고 여길 다 돌았어요 여기 다 돌고 여기 여기 다 보이죠 이거 이거 벌집이거든요 이거 다 돌고 없어 이거 다 돌았는데도 없어 벌이 여기도 다 돌고 여기도 다 돌고 여기도 다 돌고 여기선가 어디선가 한마리 또 잡았는데 저기서 세마리 잡고 음 여기 이렇게 여기 부분에선가 한마리 잡고 아 아 네 여기 너무 안나오더라 씨 너 꽃을 많이 심어줘야되나 응 ih fü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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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백일이 데려 애들 데리고 거미사냥이나 가자 호박 이거 어? 여기 호박 해놓은 거 없어졌네? 금방 없어지네 야 하나 아 얘네들 육옥이 주면은 늑대로 안 변할텐데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자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오오 얘네들을 죽이면.. 야! 그거 먹지마! 에잇! 찌진대! 그냥 아무거나 막 쥐어먹어 아.. 또 안터진다 아..지는 안드 randomly 라라라라 어우! 저거 3단계 냈다 3단계 냈네요 다행 attach 포션 포션 쿠션 보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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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따라오지마 오오 따라오지마 보쇼 보쇼 너 어디가서 가는거야? 야 어디가 이거 그린인가? 어 그린이네 팔까? 아이 팔까? 봐 봐 봐 아 저녁이 됐어 근데 저녁돼서 싸우는거는 싸우더라 얘네들은 오오 오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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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온다 야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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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얘 안나오는거 같은데 나오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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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집이 3단계 되면은 부셔가지고 다시 얻는게 많아서 3단계 되면 꼬치가 나오거든요 뭐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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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마리소 어쩌라고 꼴밤 꼴밤 맞는데 이렇게 꼴밤 맞으라고 뭐올라 뭐올라 아이고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다 이거 수명이 다 된건가? 수명이 다 된건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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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검이 잡으면 좋은거 많이 주던데 이거 가지고 있다가 열두개니까 가지고 있다가 쟤네들 그거 해야지 빅데이로 변신시킨 다음에 죽여야지 어? 어? 아 이거 어떻게하지? 나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어 씨 아 자꾸 여기쪽으로 들어가 이러면 안되는데 아 호박 호박 넣고 꿀도 넣고 어 고기도 고기도 넣고 달걀도 넣고 뭐가 나올까나? 열심히 힐링셀블를 힐링셀블를 힐링셀블이 힐링셀블이 좀 만들어야 겠는데 힐링셀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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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음.. 4개만.. 아이고.. 어? 이게 왜 나와? 야 호박하고 뭐.. 고기가 뭐.. 이게 왜 나와? 이거 먹으면 되는데 여기다 에너지를 많이 채워주거든요? 야 돼지야 나와봐 돼지야 ...나왔어? 내 여기 이거 먹어 아우 아우 야 이리 와 죽아 됐다 됐다 쟤도 야 거기 서봐 이거 먹어 내가 맛있는거 줄게 맛있지 아이 맛있지 아이 냠냠냠 맛있어 아이고 아이씨 야 맞았어 에너지마 한대만 잤는데 한마름도 어디있냐 이거밖에 없나 아이씨 돼지집 하나 더 만들까 됐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정신요 음 음 음 어디섰는지 아세요 이거 마블 마블 어디섰는지 아세요 이거 저거 어디섰는거지 아이씨 아이씨 3% 남았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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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무 귀신이 안나오지 왜 나무 귀신이 왜 나무 귀신이 안나오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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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가까운 순으로 하는거 같은데 오해트님 어서오세요 아이씨 아이씨 생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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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중 씻고 너무 많이 지금 찍어요 아이고 이렇게 좀 씻어 오케이 어.. 젤을 좀 만들어서 쟤가 몇 개나 있나? 힐링셋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섯 개? 어.. 아홉 개 아홉 개를 쟤를 만들자 아홉 개 근데 이게 시스템상 멀티하는게 어려워서 멀티하는걸 포기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일 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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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뺌 벨 안전 마블.. 마블.. 깨.. 깨보시러 가야겠다. 마블 가서 가져와서 갑옷 만들어야지. 마블 갑옷이 있더라. 여기 마블.. 마블 슈트. 이거 굉장히 헤비스러운 갑옷인 것 같은데요? 아 이석적을.. 수왕 이게 방안효과가 있어가지고.. 아 이게 짱짱맨이에요. 로그슈트가 짱짱맨이야. 아무도 로그슈트를 이길 수가 없어. 로그슈트가 짱짱맨이야. 그래요? 아 나는 좀 멋있을까 해서. 이거 수염으로 방안을 한다고 하더라구요. 음.. 아 나 밥먹어.. 나.. 나 먹을거 가지고.. 앤세차.. 멘트.. 냄비에 두면 상하지가 않는데요. 냄비에 넣으면 상하지 않는 데서 마블캐로 가야지 어 이거 뭐야 레드머쉬로 기계 다 죽여도 10개밖에 안되네 근데 난 소 저기에도 여러개 쓰면 어 이거 부셔서 가지고 갈까 아 발레 아니야? 발레해 발레 이거 때리는거 봐 이거 때려봐 이거 버려 이거 이제 버려 1%밖에 안남았다 나중에 태울 수 있나? 태울 수 있으면 태우고 이것도 이건 뭐 주네 아 마블주네 악마꽃도 다 가지고 가야지 멘탈 멘탈 뭐 떨어져도 가는 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자면 되죠 압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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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꽃 대기 열 두개만 가지고 갈까 열 두개만 가지고 갈까 이거 불 한 번 펴야 겠는데요? 아이고 악마꽃 탄다 저 쟤 되겠다 아이고 아니 야 아 이게 아 이거 곧끼리 이거 써야 되잖아 이건 뭐하는거야? 우둔 우둔 야 일단 따뜻하게 뜨끈 뜨끈하게 빨간색에 빨리 되라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저기로 가 애비 저기로 가 애비 됐다 아 이건 뭐 이건 뭐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만들어서 간다구요? 아 어나더월드 업히어 어떻게 가는건데? 아 뭘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나요? 무슨 지팡이를 만들어야 되는거지? 이 지팡이가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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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시 시작하는거야 뭐 이력이 났는데 뭐.. 내 방송을 보신 분은 알거에요 많이 내가 얼마나 많이 멘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나 혼자 뻘짓을 했는지 흠 음.. 이거 태울 수 있나? 이거 못 태우는데 어? 이걸.. 줄 수 있네? 야 이거.. 너 이거 주면 뭐하냐? 야 이거 먹어봐 어? 야 먹어봐 야 너.. 너.. 너 줄 수 있네? 야 먹어먹어 아 싫대 안먹는데 왜 이거 어쩌지? 이거 태워.. 안 태워.. 안 타지.. 안 타는데? 안 타는데? 안 타지.. 안 타지.. 안 타지.. 안 타지.. 신항날.. 너.. 이다.. ne.. 안남하는.. 아.. 눈이 잘 나야 되는데 어... 칼리 치워도 됬어요? 저 손은..어..이거..이거..이것도 안타는데 아 이런거 다 어떤거 어떻게 처리해요? 혹시 이런거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? 스톤이란 만들어?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저기 돌있다 돌..돌에다가 대충 쓰고 가야지 여기 돌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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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이 벌침은.. 벌침은 뭐에 쓰던데? 아 여기 있네 아 근데 이게 펭귄의 깃털이 많아야 되네 짠 고 aí 어?이거 디바인.. 디바인 로드? 아아 그래요? 음 이거 만들까? 이거에 이거에 그게 뭐였냐 기어 기어 아 엔딩이 있어요 이게? 근데 월드가 바뀌어도 하는 방식은 왠지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예 그거 있어요 예 그거 있어요 아 이거는 빨간색인데 아이고 아고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bet 심심하니까 이거나 지푸라기나 쓰자 타블렛님 어서오세요 잠시만요